자, 오늘 성취될 말씀은 기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다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2, 3, 7 치유 서미 지도자 보금의 능력으로 가정을 살리는 다시 보금의 능력으로 시작! 보금의 능력으로 가정을 살리는 랩런트 선교사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랩런트 선교사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 얘기합니다. 시작! 랩런트 선교사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눈 보고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눈 보고 너는 랩런트 선교사 시작! 너는 랩런트 선교사 알겠죠?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코로나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전도운동이라는 보금운동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랩런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알겠죠? 허리 펴고 멋있게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죠? 나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나를 서미제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안돼도, 잘 안돼도,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습니다. 알겠죠? 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뭐라 했냐? 따라합니다. 리빙 이게 뭐냐? 산이에요. 산 살아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리빙 월십 너무 잘해요. 다시 리빙 월십 리빙 프레이어 너무 잘해요. 진짜 초등부 초등부 수준이 2, 3, 7입니다. 이게 뭐냐? 리빙 월십 리빙 프레이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예요.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 읽고 잠깐 묵상했는데요. 그냥 묵상하고 그냥 말씀 본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리빙 따라합니다. 리빙 뜻이 뭐냐? 살아있는 알겠죠? 살아있는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냐? 따라합니다. 리빙 앤 액티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뭐냐? 따라합니다. 연적 전쟁이다. 연적 전쟁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정말 마음과 생각의 지킴받는 그 성령의 충만함 입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응답을 오늘 누려야 돼요. 이 예배 시간 오늘 며칠이죠? 2021년 9월 19일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추석 연휴로 지내는데 영적 무저하고 만나야 돼요. 영적 무저하고 움직여야 돼요. 영적 무저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예배는 반드시 혼자 들이는 그 예배 시간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났을 때 함께 모여서 들이는 예배가 더 풍성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따라합니다. 오늘 예배 성공합시다. 옆에 얘기하세요. 오늘 예배 성공합시다. 꼭 붙잡고 갑시다. 알겠죠? 오늘 이 예배 한 가지라도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잡고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볼까요? 복음은요. 더 가스펠 더 가스펠입니다. 뭐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 이 오직 복음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 오직 복음을 몰라서 사단에게 속았던 거예요. 전우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웁니다. 오직 복음을 몰라서 엄마 아빠가 싸웠던 거예요. 그걸 우리 랩런트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까 읽었던 창생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 내셨습니다. 완전히 크러쉬 완전히 믹스 완전히 없애졌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오늘도 그 복음 그리스도 무장해서 현장 가야 돼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요. 참 뭐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 내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에 나중심 내가 우리 가정을 성공시키려고 내가 우리 가정을 좀 해보려고 안 됩니다. 내가 좀 해보려고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나중심 그리고 뭐죠? 창세기 6장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걸로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뭐라 하죠? 광명의 천사로 속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뭐죠? 성공 중심으로 내가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우리 집에서 인정받아야 돼. 어? 네가 나한테 상처 줬잖아. 어? 엄마 아빠 싸운 거 그 상처예요.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상처 아닙니다. 뭐냐 오직 복음 요구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알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알겠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누가 주인이라고요? 아빠가 주인입니까? 아빠가 돈 벌어오니까? 누가 주인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손 올리고 손 올리고 완전 각인해야 돼요. 그리소가 우리 가정에 다시 힘이 없노 다시 손 올리고 따라합니다. 그리소가 우리 집에 주인이십니다. 그리소가 우리 집에 왕이십니다. 알겠죠? 우리 랩런트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그리소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소만 바라보고 그리소만 높이고 그리소만 가정에 얘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랩런트 성교사의 정체성 이거 잊으면 안 돼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요.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속지 말자. 눈에 보이는 거에 혹은 사람 말에 혹은 일어나는 사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너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데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엄마 아빠 싸울 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자 3장 16절에도 따라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잘 따라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소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이유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또 두번째 나는 시대 살릴 따라합니다. 나는 시대를 살릴 랩런트야 우리 랩런트들 지금 모습 그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 지금 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시대를 살릴 인물들로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떠들어도 잘 안돼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 지금 하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알겠죠. 엄마가 잔소리하면 선생님들이 뭐라 하면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안보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알겠죠. 이번 추석 때 공부해라. 뭐 와카노 누가 버지 닮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면 반드시 얘기하세요. 엄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보여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대살릴 랩런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세번째 뭐냐 뭐라 하셨죠? 올 한해 영적 바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이게 뭐냐 살리는 자로 2, 3, 7, 5천 종적을 살리는 바수꾼 살리는 의사 살리는 대사로 나를 부르셨어요. 요 사실을 잊지만 안아도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만 이번 주에 한 번만 기억합니다. 따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합니다. 하람아 형규야 따라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시대살릴 랩런트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바수꾼이다. 요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 딱 보고 하라고요. 알겠죠? 허리 딱 펴고 멋있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시대살릴 랩런트야. 나는 영적 바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 까불지마. 이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 뭐죠? 랩런트 랩런트 선교사의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기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뭐요? 기도로 행복한 24 기도로 행복한 24 예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자 말씀 뒤에 다시 펴고 말씀 읽습니다. 10편 62편 5절에서 7절을 같이 허리피고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편집합니다. 10편 62편 5절에서 7절 시작 나의 영혼아 다시 찾으세요. 마지막 10편 62편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신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이번주에 꼭 잊지 마시고요 뭐라 하셨죠 나의 뭐를요 나의 뭐를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뭐라고요 영혼 알겠죠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24시간 없으면 안돼요 아시겠죠 하나님만 어떻게 바라라고요 말씀 확인합니다 어떻게 바라라 어떻게요 잠잠히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잠잠히 여우와 하나님만 24 바라보시면요 소망이 그 얘기부터 나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셋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자 우리 이번 연도 찬양 먼저 따라합니다 힘들지마 다 따라합니다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알겠죠 흔들리지마 왜냐 하나님이 네 구원이시고 방패이시고 소망이시고 요새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뭐 하지마요 따라합니다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아시겠죠 하나님만 잠잠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랩런트에게 2, 3, 7에 5천의 문을 다 갔다가 오십니다 우리 줌 보고 있는 하람이 알겠죠 너무 예배 집중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 18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게 하나님 여러분들 향한 뜻입니다 오늘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랩런트를 축복하시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번 주간 찬송가 191장 제목 뭐죠 제목 뭐죠 요 뒤쪽에 하고 있다 요거 하고 있어요 찬송가 뭐죠 내가 매일 기쁘게 1절만 부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좁은 길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항상 기쁘게 해 주의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24시 그 내용들이 191장 찬양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추석 연휴기가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191장 계속 찬양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에베소드 6장 18절에 깨어서 구하라 했어요 깨어서 구하라 항상 깨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세 사용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요 여자의 우선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요한복원 16장 33절에도 담대하라 따라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알겠죠 담대하세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친척이 더 잘나가요 눈에 보이기에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담대하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 보곤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외할 권능을 내게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혹시 제사 지내는 집 있나요 제사 지내는 집 기도합니다 그 제사 지낼 때 누가 오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옵니까 숟가락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제사는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죠 돈을 더 좋아하고요 자식을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사 지냅니다 토요일 날 랩런트 하고 운동하는데 호수 지나갔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호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봤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가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랩런트들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새렬 무너지도록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권세사용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기도하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라 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무슨 기도하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뒤쪽에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설이 피고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줌에서도 말씀 확인하고 편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 27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말고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뭘 주신다고요 따라합니다 찬 평안 이 성령축만 놓고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뭘 주시냐 내 마음에 그 증거로 찬 평안을 주세요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실제로 만나봤어요 공항 그 밖에 못 나가요 혼자 있는데 가족들도 같이 있는데 뭘 하냐 무서워요 너무 불안해요 아 밖에 못 나가겠어요 사람들 많으면은 너무 무서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번 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뭘 하셨죠 아까 우리 읽었죠 따라합니다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주의 군대 이거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천사를 지금 이 시간 따라합니다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추석 연휴 움직이는 내내 파송해 주세요 알겠죠 계속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앞서서 뒤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아빠 운전할 때 엄마가 운전할 때 주의 사자를 앞서서 뒤에서 파송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사 지내는 집 있죠 제사 지내는 집들 기도합니다 주의 사자를 앞서서 뒤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가라 그리소가 주인이다 계속 선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따라합니다 리빙 따라합니다 리빙 자 세 번째가 리빙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리빙 여기 안에 성경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정 5장 42절을 영어로 읽겠습니다 적어놨어 밑에 보고 영어로 영언대 한국말로 해놨어 잘 찾으세요 영언대 한국말로 해놨어요 여기 사도행정 5장 42절 영언대 한국말로 해놨어요 자 자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소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영언대 한국말로 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and daily in the temple and in every house they cease not to teach and preach 지저스 크라이스트 너무 잘 읽었어요 박수 영어를 너무 잘 읽었어요 자 다시 다시 영어로 영언대 한국말이에요 지금 줌하고 있는 랩언들 영언대 한국말 자 읽겠습니다 시작 and daily in the temple and in every house they cease not to teach and preach 지저스 크라이스트 자 여기서 시스 따라합니다 시스 자 따라합니다 시스 아 조명본사님 잘하시는데요 영어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 시스 하면 발음 좋으시네요 자 시스 하면 뭐냐 따라합니다 중단하다 따라합니다 중단하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죠 they ceased not to teach and preach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그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말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알겠죠 스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영어를 멈추면 안 돼요 시스 하면은 중단하다 거든요 시스 따라합니다 시스 중단하면 안 돼요 알겠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또 계속해서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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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따라합니다 24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나에게 충만케 없어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에 허감이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로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선생님과 랩런트들에게 역사해주세요 계속 24시간 시스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문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우리 여기 영상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하람아 장하람 장하람 다음주에 대면 예배 올 수 있으면 오세요 교회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계속 예배 승리하세요 알겠죠 베리 굿 너무 잘했어요 진짜 하람이 너무 잘했어요 자 같이 기도문 읽습니다 고린도전서부터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허리 펴고 읽습니다 허리 펴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전에 떠들었던 랩런트들 회복해서 잘하고 있어요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리소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가족 친척 친구들이 그리소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가 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완전히 갈박받고 따라가게 하시고 237 나라 오천종족 살리는 가정 미션홈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